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영화계에 함께 계신 분을 찾는 거예요? 배우고? 아니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찾고 싶은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제 인생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죠? 아이맥구 시절에 사업하셨어요?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업하신 분들도 그때 굉장히 암흑기죠 굉장히 힘드시죠 정국민이 이제 정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열심히 모았죠 우리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아이엠에프 당시에 헤어진 분을 지금 찾는 거예요? 그렇죠 그렇죠 중재통화기금에 지원해 줄 것을 위로 청하기로 금융거래 중단과 대량 실업이라는 충격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지금껏 백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켜들었습니다 1997년도 아이엠에프 모두에게 시련이 있었던 그 시절에 이제 연락이 좀 안되고 지금은 행방불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? 거의 행불 수준에 있는 친구예요 93년도부터 이제 연출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스턴트맨 출신이었고 영화적 꿈을 같이 키워나왔던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